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 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한 달이 넘었네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동안 혼자서 진행한다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색하더라고요 그런가요? 파트너가 없어서 옆에서 끼어들지 않아서 더 편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어색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토론 시작하겠는데요 역시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한번 점검해 봐주시죠 네, 이번 주는 코스피가 사실 그동안 꾸준하게 한 달 정도 꾸준히 반등을 하다가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조금 나왔었고요 일단 이번 주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약간 이게 완전히 매도로 전환됐다 이거보다도 그동안 많이 샀는데 약간의 좀 쉼표를 좀 찍고 있다 그래서 일부 순매도 좀 순매도 전환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 이번 주 나왔던 여러 이슈 중에서는 역시 FMC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데 FMC에서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로 기준금리가 되면서 증시에는 큰 영향을 못 졌고 오히려 사실 기준금리 동결하고 나서 미국 증시는 또 이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증시에는 그 부분이 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좀 아쉬웠던 거는 중국 지표가 아직은 좀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 중에 우리나라 이제 개별 이슈였죠 이게 이제 다섯 개 기업이 갑자기 또 하한가를 가게 되면서 예전에 또 라더균 사태가 또 이게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이제 불공정 거래 우려가 좀 나오면서 증시에 일부 좀 충격을 좀 줬었고 또 중국 고션이란 기업이 또 미국의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 뭐 이거 승인받은 거 아니냐 이래서 2차 전지가 한번 변동성이 커졌던 그런 좀 국내외적인 좀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1270원대 밑으로까지 한번 좀 떨어지면서 1300원 이탈 후에 계속해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수는 좀 쉬어갔지만 어쨌든 원화도 좀 강세로 가고 FMC도 좀 긍정적으로 좀 오히려 좀 통과가 되면서 시장은 어쨌든 아직까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월 FMC는 뭐 예상대로 금리 동기를 했지만은 올해 한 두 차례 정도 추가 인상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 말 최종 금리가 한 5.6%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약간 논란만도 한데 시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믿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두 차례 예고는 했는데 이거죠 점도표 우리가 한두 번 속아보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점찍은 의도를 알아채린 거예요 그래서 FMC 점도표 딱 나오고 나서는 증시가 확 빠졌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기자회견할 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약간 이제 사실은 매파적이었지만 안에는 비둘기가 있다 할 정도로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이게 점도표가 5.1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5.6으로 올랐고 사실 굉장히 사실 우리가 보면 매파적인 게 맞아요 다만 이제 파열 의장이 발언을 했죠 추가 금리 인상이 물론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7월 FMC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리를 올릴 걸로 사실 예상하는 게 좀 많은데 파열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데이터 보고 하겠다 그렇게 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또 동결로 갈 수도 있겠다 약간 이제 이런 또 심리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점도표를 올린 게 내용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점도표 올린 이유가 미국 경제 지표가 또 좋아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는 좋아서 올렸다는 건 시장이 그렇게 나빠할 뉴스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오히려 좋게 해석이 되면서 주식시장 반응은 일단은 좀 주가 상승만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열 의장 발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까? 네 파열 의장이 이제 발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6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건너뛰었잖아요 이제 그거 중에 하나가 금융 안정 때문이라고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 안정성을 좀 조심스럽게 관찰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전망만 보면 그러니까 경기를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성렬 전망치 올려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원 물가도 그렇게 나쁘게 견조하다고 얘기를 했고 실업률도 견조할 걸로 지금 언급을 했는데 사실 그것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올리는 게 사실 맞았어요 그 지표만 봤을 때는 이제 자기네들이 전망을 봤을 때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동결했던 목적은 이 단기적으로 지금 부채 한도가 지금 유예가 좀 됐잖아요 됐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잘 마무리는 됐지만 문제는 미국 재무부가 이러면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돈을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효과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거를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내가 굳이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이미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적으로 금리 인상 효과가 생긴다 근데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모르니까 좀 지켜보겠다 그래서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어쨌든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나쁘게 안 보고 아 연준 회장이 뭐 무조건 물가만 잡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은 아니구나 지금 시장 상황도 보면서 이렇게 좀 대처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언급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FMC에서 느낀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은 이제 물가나 이런 이제 금리 부분보다 어쨌든 경기를 더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올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좀 저는 시장 반응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확실히 관심사가 작년과 지금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다 경기 진체로는 조금 약화된 것이죠 오히려 지금 연준 회장이 괜찮다고 실업률도 괜찮고 경제 전망도 올려버리니까 시장의 관심이 물가였으면 그 발언에 오히려 악재죠 또 금리 또 올리겠네 이럴 수 있잖아요 물가가 우선이었으면 경기가 좋다는 건 이거 물가 잡아야 되는데 경기 좋아? 그럼 또 올려야 되겠네? 증시 또 끝나 이게 작년에 레파토리인데 올해는 비슷한 게 달리 지금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시장은 경기에도 포커스를 맞춘다 이거를 투자 분들이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월 FOMC 같은 경우에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그래도 물가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물가를 완전히 무시는 못하지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6월달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발표될 물가는 아마 6월치잖아요 작년 6월에 9.1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3% 초반까지는 떨어질 걸로 많이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기 부진하는 게 우리한테도 약간 부담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단기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중국도 본격적으로 경기 보양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그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이미 영래포금리 이런 것들을 내리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또 최근에 이번 주 들어와서도 MLF 금리라고 이런 단기 금리도 내리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중국이 기준금리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인하할지 모르겠어요 대출 우대금리 대출 우대금리죠 그게 이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데 그 얘기도 지금 루머가 파다하게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안 쓰면 안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블룸버그에서도 아직은 이거는 뉴스라서 중국 정부가 코멘트는 안 했는데 12개 부양책 패키지 내놓을 거다 이 얘기가 나와요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게 중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하나의 약간의 방편 내지는 환경이 된 거죠 만약에 이번에 올렸으면 이렇게 금리 인하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단 스탑을 해줘야 되거든요 스탑해야 자기네들 여유가 생기는데 다행히 미국이 금리를 동결해 주니까 숨통이 또 튀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금리도 추가적으로 일부 인하가 나왔고 또 이번 주에 나왔던 지표들이 대부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제로 코로나 때랑 지금 비교하면 당연히 훨씬 높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 12.7이니까 증가를 안 한 건 아닌데 이게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이 정도면 작년에 상해시 셧다운 당했는데 그때 비대하면 만족스럽지 않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은 분명히 좋아지긴 할 거예요 중국 정부도 지금 일단 부양책은 안 쓸 수 없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그런 패키지가 나올 거냐 아니면 좀 하이 그냥 신용만 할 거냐 지금까지 약간 찔끔찔끔 식으로 부양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열두 가지 정도 한꺼번에 이제 좀 고강도가 나오면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메시지를 확실히 주면 좋죠 우리 이 정도로 우리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좋아질 텐데 이제 그거는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우리가 좀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14일이죠 수색했다라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핵심 쟁점은 그거예요 이 라더겐 사태랑 비슷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었잖아요 거래량도 적고 자산주에다가 주가도 조금씩 이렇게 오르고 있었고 근데 진짜로 핵심은 뭐냐면 주가 조작이 되려면 통정매매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더겐 사태의 핵심도 이 계좌 다 맡겼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 그 세력들이 그냥 여기서 여기서 주문을 내고 이 돈으로 자기가 사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통정매매잖아요 미리 이제 정해놓고 이번 사태도 그거 아니냐 이게 이제 쟁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밝히는 이거는 검찰에서 밝힐 내용인데 일단은 인터뷰한 거 강모 씨 인터뷰한 걸 봤을 때는 통정매매를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회원들이 있는데 회원들이 뭐 얼마 정도의 뭐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물량을 좀 뭐 받아줬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가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확하게 좀 검찰 주소 나와야 되겠지만 그게 사실이면 조금 일부 파장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 그 4월과 조금 이제 다른 점은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이제 그 기업들보다 좀 작은 편이고 또 그때보다는 지금 코스닥의 신용장구가 좀 떨어져 있어요 당시보다 그리고 물론 뭐 이번에도 좀 약간 신용사태가 좀 있긴 있었지만 당시보다는 또 증권사들이 좀 약간 신용관리를 좀 해놨었거든요 더 이상 못하게 좀 막아놨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그때만큼의 영향은 좀 없겠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단지 그냥 주가 오르는 거를 무조건 좋아하시면 안 되고 항상 주가 또 왜 오르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좀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뭐 또 제3의 사태가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좀 이상하게 오른다 많이 오른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회사가 진짜 실적 좋고 뭔가 근거가 있어서 오르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건 명확한데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꾸준히 오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두 사건의 약간 공통점이 이유가 특별한 게 없는데 그냥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시는 2차 전자하고 반도체가 사실상 주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요일 되니까 약간 그동안 소외주라고 했던 주식들이 조금 매기가 돌던데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좀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결국에 이제 경기가 진짜로 돌리는 거 맞냐에 대한 극이 나와야 될까 아까 제가 수요 얘기도 했잖아요 중국 그런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실제 지금은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올라간 게 이거 뭐 수요가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특히 반도체도 지금 이거 공급 감소로 올라간 거잖아요 AI라는 거 이제 약간 이제 신 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거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진짜로 이 제품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사실 아직 좀 부족해요 그런데 그 조짐들이 조금 나오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만약에 부양책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 기대가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는 여전히 좋더라고요 여전히 견주하고 특히 그 고가의 자동차가 여전히 잘 팔려요 그러니까 미국 수요 그렇게 나쁘지 않겠구나 그리고 OECD 경기 선행지수 중에 우리 한국지수가 2년 만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이렇게 돌아섰거든요 드디어 터닝하는 모습이 좀 나와졌고 경기에 이게 또 선행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조금씩 분위기가 좀 저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지난 이제 5월에 5월달 보면 그 일평균 수출액 있잖아요 이제 조비스가 5월은 좀 작았어요 쉬는 날이 좀 있어가지고 일평균 수출액이 올해 최고치 찍었어요 1, 2, 3, 4월 중에 그 얘기는 뭐죠? 실제 수출 금액이 진짜 늘곤 있는 거예요 올해 연초 대비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보면 야 이거 뭔가 좀 하반기에는 바뀔 수도 있겠다 6월 10일까지 수출도 작년 비해서 좀 증가했죠 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뭐 진짜 완전 좋아지는 건 아닌데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느낀 거는 실제 경기 민감주가 금요일도 좋았지만 주중에도 한 번씩 움직여줬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엔터, 반도체 3사가 지금 이 3개 업종이 주도 섹터거든요 여기 말고는 사실 좀 소외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확산은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본격 확산인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근거들 때문에 바뀌어간다 그리고 좀 더 봐야 될 건 다음 주에 20일 날 페덱스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경기에 진짜 민감한 업종이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좋아지면 야 이거 진짜 이제 경기 진짜 좋아지는 거 아닌가 물류가 먼저 돌아야 그래서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그래서 추가 확산되는지는 계속 좀 지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확산을 좀 시작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대로 내려가지고 거의 뭐 좀 굳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환율이 하락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사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요즘에 조금 매수세는 주춤하고 오히려 매도하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뭘까요? 사실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이 더 사는 게 맞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깔수록 환차익을 생각하면 더 들어야 되죠 근데 이제 아마 외국인들도 약간 패턴이 다른 게 오히려 막 원화가 약할 때 막 더 사더라고요 저번에 막 1350원 근처 가는데도 팔지를 않고 그러니까 예전과 이게 참 좀 달라진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작년 7월부터 주식 샀거든요 지금까지 얼마 샀냐면 22조나 샀어요 거의 역대급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꼭 환율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주춤하다 이 부분보다도 워낙 그동안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로 22조나 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숨고르기 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1월 2월 3월처럼 연달아서 그때처럼 막 몇 조씩 사고 그럴 만큼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지수도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저는 약간의 외국인들 입장에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상승한 업종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투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은 10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업종들 가운데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 업종은 어느 쪽입니까? 이번 주에 IT 부품 업종들이 상당히 돋보였는데 그래도 다음 주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PCB 업종 여기도 반도체 기판인데 워낙 요새 AI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또 기판이거든요 그래서 첨단 기판들 수요가 늘면서 PCB 업종의 상승이 그냥 단지 이번 주가 아니라 조금 더 저는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항공업종도 정말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줬어요 근데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지표가 확실히 좋아요 지금 여전히 운임은 높고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생산이 제대로 안 된대요 그 얘기는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항공기 티켓값이 빠지기가 좀 어렵죠 환율 하락 혜택도 좀 본다고 봐야 되겠죠 환율 하락하면 전통적으로도 좋고 유가도 떨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또 항공주에 유리한데 주가 되게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항공주도 단발성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또 좋았던 여러 섹터 중에 포진해 있는 게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다 몰려 있는데 이쪽도 뭐 에이아이랑 또 맞물리고 또 최근에 이제 재고 감소 얘기도 나와서 반도체 상승이 쉽게 저는 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다음 주도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 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나왔던 보고서 중에 2차전지 보고서인데 여기 제목이 더 뭐 더 배러 이런 보고서가 하나중권의 김현수 연구님이 쓰신 자료인데 여기 나온 내용은 뭐냐면 실리콘 응극제 있잖아요 응극제 중에 흑연 말고 그거랑 거기 필요한 도전제라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좀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가격이잖아요 전기차는 비싼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유럽이나 중국은 이제 보조금을 줄이거든요 심지어 안 주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주는데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미국에 지금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 미국 시장은 이제 열리는 거죠 근데 미국은 특징이 뭐죠? 대형차 비중이 높습니다 SUV, 그 다음에 픽업트럭 이쪽 비중이 거의 한 70%나 된대요 근데 이 차들의 특징이 뭐죠? 굉장히 커요 배터리가 작은 배터리 못 써요 뭐 흔히 말하는 LFP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NCM 배터리 그것도 굉장히 하이니켈이라고 그러죠 양극재 중에 니켈 많이 들어가면 주행거리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조상 유럽은 승용차가 85인데 미국은 SUV랑 픽업이 거의 뭐 70%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일단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관건은 그거죠 하이니켈까지 지금 하기 때문에 양극재로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눈을 돌려서 양극재 하이니켈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찾은 게 은극재라는 거죠 은극재는 지금 거의 흑연만 쓰잖아요 대부분 근데 흑연만 써가지고는 이제 밀도를 좀 올리기가 좀 어렵다 에너지 밀도 올리기가 쉽지 않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실리콘을 좀 첨가했더니 수명도 증가하고 거기다 충전 속도도 빨라진대요 지금 제일 문제가 이렇게 큰 차를 만약에 충전하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시간이 굉장히 더 오래 걸리거든요 충전 속도도 중요하고 당연히 주행거리도 중요합니다 이 세 마리 토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극재에다가 실리콘은 은극재 한다 이거 단점이 실리콘을 100% 넣으면 좋겠죠 그럼 배터리가 폭발하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래서 조금밖에 지금 못 는대요 여기 흑연에다 5%만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기술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점점 나중에 한 20%까지 늘려고 지금 개발대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마 몇 년 후에는 20%까지 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에너지 밀도도 확실히 올라가게 되고 당연히 충전 속도도 빨라지고 거기다 수명까지 증가하니까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보고서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실리콘 은극재가 이 이유 때문에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좀 일단 현재까지 유일하게 상용한 기업이 대주전자재료거든요 이 회사가 LG 쪽에 납품을 해서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SK 머티리얼즈 그룹도 여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개발들이 그래서 이 시장이 또 열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실리콘 은극재가 이 은극재에서 단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푼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방지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CNT 탄소 나노 튜브 도전제라고 있습니다 이걸 첨가를 해주면 이 부풀림을 좀 방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은극재 쪽에서 하고 있는 회사가 나노신소재 거기 들어가는 파우더라고 있어요 분말가루 이거 하는 회사가 JO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JO 이 세 개 기업을 일단 한번 좀 주목해보자 그래서 지금 배터리 트렌드에서 이런 변화에서 어떤 기술이 앞으로 주목받을지 그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경기 민감 좀 봐야 된다 이제 진짜 경기가 좀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속속들이 좀 나와지고 있거든요 약간 뭐...